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쬐민인가요? 저 9살이에요. 9살이요? 그럼 몇 년생이에요? 몇 년도? 2013년도생이요. 아 진짜 2013년도생이 9살이에요? 배그 너무 일찍 시작했는데요 님? 이거 저 형아가 계정 줘서 한판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판 해보는 거예요? 네. 형아한테 1,000원 주고 하는 거예요. 형아한테 1,000원 주고 한판 하는 건데 나랑 같이 해도 괜찮아요? 네. 원래 못해서 랜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한판 안 하고 5,000원 모아서 냈어요. 그래요? 님 근데 13년도면 10살 아니에요? 만으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요즘 9살은 만도 얘기하는구나. 저희 가족은 만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야 엄마가 어려보이고 그런다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5,000원 모아서 형한테 5번 한다 그랬어요? 네. 완전 많이 모았죠 저. 네. 님 엄청 많이 모았는데요? 네. 5주일 용돈이에요. 5주? 그럼 일주일 1,000원씩 받아요 님? 네. 우와. 형은 일주일에 2,000원 받는데 나는 1,000원 받아요. 형은 일주일에 2,000원 받는데 왜 님은 일주일에 1,000원 받아요? 계속 나는 1,000원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문의를 넣었더니 그냥 1,000원 주는 것도 감사해야 해요. 그래요? 아이고 문의라는 단어도 알아? 네. 네. 그래 형 몰래 배그 좀만 더 해요. 응. 하면 되지. 사람 뭔가? 나, 나 사람 많은데 안 가는데 몰래. 여기 가면 안 돼요? 가요? 나 거기도 가는데? 으어어! 어떡해요? 저.. 가는데? 님? 네? 레게노 아니에요? 레게노? 이봐요 에? 님 다 죽었어요 여보세요 어? 죽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거 말할 수 있나? 네 말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네 님 레게노죠 이게 뭔데요? 아니 계속 사람들이 나보고 레게노래요 전화받아 무서워요 전화받아 게노야 네네 전화받으라고 게노야 디스코드 올림 가고 있잖아 너 너무 티나 게노야 너 티난다고 게노야 게노야 티난다고 그래 게노야 영상 열심히 찍어 나 간다 예? 멍충이 닉네임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바꾸던지 셀팩 까놓고 무슨 아니 캐릭터 레게노 얼굴 이거랑 초콜릿 이거 색이랑 다 똑같은데 무슨 뭐 아닌 쪽을 하고 있어 레게노 유하각을 보고 싶었겠지만 게노야 너 안 돼 에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니토 또 만나요 모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거에요 고마워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안녕